이번 사연은 정신나간 남편과 이중인격자 시어머니를 고소하고 이혼을 진행 중이라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주 전에 남편과 싸우고 제가 사흘간 집을 나갔다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제가 집을 나가기 하루 전부터 열이 났었는데 제가 집 나간 저녁에 몸 상태가 안 좋았어요. 이렇게 아픈 아이를 두고 제가 집을 나간 이유는 아이가 아픈데도 남편은 괜찮냐 한마디 던져놓고 집 근처로 술 처마시러 나갔고 2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를 참을 수 없어서 나갔던 거예요. 남편이라는 작자는 평소에 애들 기분이 좋을 때 예쁜 짓 할 때만 5분 정도 놀아주고 힘들다고 누워서 본질하는 사람입니다. 집안일은 전혀 안 하고요. 회사 생활이 힘드니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하려고 좀 쉬게끔 해주면 자기도 쉴 만큼 쉬고 나서 가족에게 신경을 쓰고 애정을 갖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그 시간이 1년이 지나도 한결같이 자기 위주로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놀고 쉬게 해줬더니 점점 더 게을러지더라고요. 저는 주택에 사는데 시부모님과 위아래로 살고 있어요. 제가 집을 나가던 날에 첫째는 시어머니께 부탁하고 둘째는 재워놓고 나왔어요. 저희 네 식구만 사는 집이었으면 남편이 아이 아픈데 집 나간 상태에서 버릇 고치려는 생각에 문 잠그고 안 열어주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을 텐데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집이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와 사이가 참 좋았어요. 저를 막내딸같이 생각해 주시고 남편과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에 서준 시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같은 집에 살면서 시어머니 끼니 잘 챙겼습니다. 제 밥은 안 먹어도 시어머니 끼니는 항상 신경 썼어요. 하지만 제가 집을 나간 후에 시어머니께 연락 한 통도 안 하고 저희 엄마와도 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3일이나 집을 나갔다 온 후 지은 죄가 있으니 서로 화해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또 술을 거하게 쳐드시고 왔더라고요. 남편은 체구가 엄청 큰 편이에요. 곰같이 거대한 인간이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술이 떡이 돼서 코 골고 자고 있길래 간만에 남편 폰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집 나갔던 둘째 날에 애들을 시어머니께 맡기고 술을 마시러 나갔더라고요. 저 왼수 같은 인간이 어쩜 그렇게 나오는 건지 둘째가 이유식 먹는 시기인데 사흘간 한 번도 이유식을 안 먹이고 자기는 술을 처마시러 간 거였어요. 저도 집을 나갔으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돈을 60만 원이나 썼더라고요. 개인에게 두 번에 걸쳐 이체를 했어요. 이거 도대체 무슨 돈일까요? 친구와 카톡 한 거 봤더니 자기가 거기 껴도 되냐고 묻고 친구는 무조건 오라고 하고 모르는 사람과 합석한 것 같아요. 15, 45만 원 두 번을 이체했는데 15만 원을 이체한 사람 이름이 남편이랑 잘 가는 동네 노래방 사장님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3시간 뒤인 새벽 2시경에 다른 사람에게 45만 원을 이체했던데 무슨 짓거리를 하고 논 걸까요? 저는 3일간 나가 있으면서 애들 걱정돼서 들어온 것이었고요. 사실 남편이 이번이 날 밤새고 놀고 돈 많이 쓴 게 세 번째거든요. 시엄마는 남편 입장에 설 것 같아서 말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일단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혼자 애 둘 키울 능력이 됩니다. 그래도 남편과 얘기는 해보고 싶어서 술 한잔하면서 얘기 좀 하자고 했죠. 제가 며칠간 남편과 대화도 안 하고 카톡도 좀 세하게 반응했었거든요. 남편은 그런 저를 의식했었는지 언제까지 말 안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내역을 봤는데 제가 집 나간 날 3일째 되는 날에 택시를 3번이나 탔더군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친구랑 투다리를 갔다고 하네요. 몇 시쯤 집에 들어왔냐고 물었더니 기억이 안 난다고 허둥대더라고요. 집 앞 투다리에서 맥주 한잔 하는데 택시를 타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 투다리만 갔다고 시침이 떼길래 통장 내역 보여달라고 했어요. 15만원, 45만원 이체한 화면 보여줬더니 친구가 스포츠 토토 하자고 해서 돈 넣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몇 시에 들어왔는지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이 무슨 토토를 해요? 이체한 사람 이름이 우리가 잘 가는 노래방 사장님 이름 아니냐고 방금 전화해서 사장님 이름 확인했다고 했더니 그때서야 노래방 가서 놀았다고 인정하더라고요. 그리고 45만원 뭐냐고 물었더니 토토라고 계속 우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날 만난 친구한테 전화해서 토토 한 거 맞는지 확인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본가 갔다고 전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어린아이인가요? 부모님 댁 가면 전화를 못 받게요. 실갱이 하다가 친구에게 전화했더니 친구는 집 앞 커피숍에 있더라고요. 친구를 바꿔달라고 해서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45만원 입금 어디로 했냐고 했더니 자기 이름으로 했대요. 사실은 아닌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를 넣었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했고요. 몇 시쯤 넣었냐고 했더니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에게는 더 이상 추궁하기가 뭐해서 전화를 끊었고 남편은 한결같이 토토한 거라고 우기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거짓말이 쭉 이어졌고 시어머니가 계신 1층에도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이며 얘기했어요. 이때 시어머니가 제 목소리를 듣고 저희 집으로 올라오셔서 문제가 더 커져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싸우냐고 물었고 남편이 하룻밤 사이에 60만원을 썼다고 이체 내역이 뻔히 있는데도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이런 남편이랑 같이 살아야 하냐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시어머니는 가만히 제 말을 듣고 있다가 남편 친구한테 전화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느닷없이 저에게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거 천하의 쌍년이네. 기본도 안 된 년이네. 등등 어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편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별소리를 다 한다고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욕을 하니 기가 살아서 옆에서 같이 날뛰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라고 했고 감히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러 오늘 확실하게 따져보자. 네 엄마 앞에서도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 하고 어머님 휴대폰을 가지러 1층에 내려갔어요. 그 와중에 남편이 안고 있던 둘째를 안으려고 하다가 신랑일을 하게 됐고 남편이 왜 애를 데리고 가냐고 뭐 하는 짓이냐며 제 따귀를 때리더라고요. 그날 생정 겪어보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천만 다행인 것은 시어머니가 나에게 욕하기 전부터 녹음하고 있었고 남편이 저를 때린 소리 안경 벗겨져서 날라가는 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했고 남편이 손찍어만 부분 사진 찍어놨어요.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사건 접수한다고 했는데 시모가 애기는 두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둘째는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데려가지 말라고 해서 30분 정도 싸우다가 경찰은 가시라고 했어요. 그때 아빠가 바로 오셨고 아빠, 남편, 저 셋이서 편의점에서 삼자대면을 하게 됐어요. 아빠는 사람이 워낙 좋은 분이라 안 좋은 말은 입에 담지도 못하는 분이세요. 남편은 제가 애들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새벽에라도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요. 아빠는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집에 같이 가고 애들은 다음 날 데리고 오자고 하시는데 저는 이 사람들 못 믿겠다고 했더니 둘째는 데리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첫째는 자고 있어서 두고 둘째 안고 나오는데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생각나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그동안 저를 무시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애들 때문에 참고 살면서 녹음을 생각도 못했던 게 너무 후회됩니다. 참고로 결혼하면서 제가 4천만 원대 차 해왔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른 거 남편에게 맞으면서 방어하느라 남편 손 긁은 거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었던 시어머니에게 배신당했다는 마음에 울었다 웃었다 참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친구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이 어디서 놀았는지 진실을 알게 될까 봐 두려워서 제게 먼저 욕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본 모습을 숨기고 저를 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입으로 똥을 싸지르는 쓰레기들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남편에게 맞고 시모에게 쌍욕을 듣고 친정에 왔는데 너무 갑자기 오느라 짐을 다 못 챙겨왔어요. 그래서 짐 다 챙기려고 엄마 모시고 집에 갔죠. 친정에 있는 빅 캐리어 두 개 가져갔어요. 문을 안 열어주길래 계속 두드렸더니 시모는 그 곰같이 거대한 몸으로 욕하면서 중얼대면서 나오더라고요. 엄마랑 짐 챙기고 있는데 시모가 창틀, 싱크대문, 얼룩 등 살림하는 여자가 이게 뭐냐고 트집을 잡는데 이 집이 저만의 집인가요? 다 같이 살잖아요. 만삭대 창틀 청소하고 있는데 남편은 누워서 폰 보고 있었거든요. 시모는 집안일은 여자가 다 해야 한다는 조선시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일을 안 시켰더니 아주 늘어져서 제대로 한 일이 없어요. 짐 옷만 씻고 나갈 줄만 알아요. 짐 다 챙기고 첫째 안아주려고 방에 들어갔더니 시모가 어딜 들어가냐고 애가 네 얼굴 봐서 좋을 게 뭐가 있냐고 소리소리 지르는데 다 무시했어요. 그때도 녹음하고 있었고요. 첫째한테 엄마 어디 멀리 가는 거 아니니까 불안해하지 말아라 금방 데리러 올 테니 기다리라고 하며 뽀뽀해줬어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미친년이라면서 욕을 하길래 결과는 두고 봐야 안다고 했어요. 남편놈이 또 손찍어 마려고 했고 엄마는 저를 쫓아다니면서 폰으로 영상 찍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 신고 있는데 시모가 제 머리통을 발로 찼어요. 엄마가 바로 112에 신고했고요. 엄마 둘째를 친정에 데려다 주고 경찰서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한테 아침부터 전화하더군요. 우리를 진짜 고소한 거냐고 물었고 엄마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집에서 손주랑 있다. 우리 애가 경찰서에 혼자 갔다 온 것 같다. 했대요. 시모는 엄마와 통화하면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러 오라고 전화왔는데 빨리 고소 취하해라. 고소 취하 안 하면 자기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라고 했대요. 엄마는 내 딸과 직접 얘기해보라고 했대요. 저는 시모에게 전화로 처음부터 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앞으로 잘할 테니 고소 취하해달라고 빌어보지 그랬냐. 근데 이 상황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어머님이랑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한다. 밤새 거금을 쓰고 와서 거짓말로 일관하는 아들 먼저 혼내야 맞지 왜 며느리에게 욕을 하냐고 했어요. 나도 지금 당신에게 욕을 하고 싶지만 시비거리 만들고 싶지 않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시원하게 욕하며 발로 얼굴을 차들이겠다고 했죠.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께 곰같이 내내하고 살아서 진짜 곰인 줄 알았나 봐요. 그나마 어머님이랑은 정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티끌만치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는 너랑 이제 이혼할 거다. 내가 아이들 다 키울 거다. 나랑 애들 없이 네 마음대로 돈 펑펑 쓰면서 살아보라 했어요. 남편은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이니 제가 애들 데리고 살아야겠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 놔두고 집 나간 저도 잘못이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다 맞춰주다가 폭발해서 와이프가 집을 나갔고 그 사이에 얼씨구나 하며 그 큰 돈을 쓰고 거짓말로 일관하는 남편과는 하루도 같이 있을 수 없네요. 이혼 진행된 후 후기 올리겠습니다. 후... 미친 것들에게는 강력 대처가 최선인 것 같습니다. 판결이 나더라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지만요. 힘내시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